ệ진ié 그 자원 ickedive 반갑습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의 건강 드림이 임송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왠지 모르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어제저녁 좋은 꿈을 꾼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혹시 모르죠?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좋은 기운으로 변해서 진짜 행운으로 올지도 모른다는 바람 가져보면서 몸건강, 마음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건강, 마음건강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변비라고 들었어요 네, 오늘은 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예전에는 그냥 다른 질환으로 상담하러 왔다가 상담하다 보면 저 변비도 있어요? 제가 변비를 물어보죠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실제로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늘어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변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변비하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다이어트하면 꼭 그렇죠 변비가 같이 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음식을 적게 먹는 그런 여성분들한테 주로 변비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변비 환자분들이 층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노인분들한테 변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그냥 최근 며칠 변을 못 봤어요 이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온갖 노력 다 해보고 변비 약을 먹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관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관장이 근데 괜찮나요? 이렇게 자주 해줘도? 힘들죠 그리고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관장을 해도 대변이 잘 안 나오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힘들게 보다 보니까 치질이 생긴다든지 치열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쨌든 이제 변비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매일 같이 배변을 하지 않으면 나 변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하루에 한 번 편안하게 변을 보면 그게 가장 좋지만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배변 횟수를 꼭 하루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을 보더라도 세 번이요? 그것도 세 번을 보더라도 물설사를 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이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본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변으로 보고요 또 3일에 한 번 보는 분들까지도 정상적인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내지 세 번 그리고 3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보는 분들까지는 정상 범위로 보고 3, 4일이 지나도 배변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변비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변 횟수가 이제 변비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보더라도 배변이 굉장히 힘든 경우 이럴 때도 변비로 볼 수 있고 날짜상으로는 3, 4일에 한 번을 넘어가는 경우 이럴 때 이제 변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원래 나는 하루에 세 번 보던 분이 3일에 한 번으로 만약에 횟수가 줄면 이것까지도 괜찮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본다면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변비의 기준으로서는 3일에 한 번이라도 편안하게 보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대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난 그 찌꺼기 나머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유해 세균이 합쳐지면서 몸에서 독소를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이상을 넘비지 않게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게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비를 좀 불편해 변비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무슨 큰 병이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더 흔하니까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오래 반복되면서 치질이 되고 치루가 되고 치열이 되고 이러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해결되면 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변비가 치매라든지 파킨슨 시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을 유발한다는 논문들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내에 독소가 쌓이면서 그 독소가 혈관으로도 들어가게 되고 혈관을 통해서 뇌로까지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비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생에 딱 한 번 변비를 걸려봤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냉대화가 있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었는데 그 약이 굉장히 독했었나 봐요 그래서 대변을 못 보고 막 아무리 땀을 찔찔 흘릴 정도로 이렇게 힘을 줘도 안 나오면서 막 피가 줄줄 떨어지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퍼도 약을 끊어야 되겠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힘든 거구나 이제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렇게 변비 자체가 그냥 대변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몸 안에 독소가 쌓이면서 다른 질환들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비에도 진단하는데 국제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배변이 힘들다 이런 거 외에도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설사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드러운 대변이나 액상 형태의 대변을 보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닌 사람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변비에 범죄에 넣지 않고 별도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니면서 그리고 설사약을 복용을 해도 복용하지 않으면 편안한 무름변을 볼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다가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열과하는 것 중에서 두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이분은 무조건 변비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 이상의 빈도로 그러니까 네 번 대변을 본다면 한 번 이상 그런 빈도로 배변할 때 배에 힘을 준다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안 주고 편안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25% 이상의 빈도로 토끼똥 모양으로 염소똥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단단한 변이 나온다 그 다음에 배변한 다음에 잔변감 그러니까 또 마려운 것 같고 갔다 왔는데 금방 또 가고 또 가고 단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배변할 때 항문에 꽉 찬 느낌이 드는 거 그럴 경우 그 다음에 배변할 때에 손으로 긁어내거나 아기들이 보통 이렇게 고생할 때 아기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긁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골반 밖을 막 이렇게 사람 손으로 압축해야지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3회 미만인 경우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니고 이제 이런 같이 합쳐지면 이분은 이제 무조건 변비 환자인 거예요 이것이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네 국제적인 기준을 한번 알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좀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내원해서 호소하시는 분들 보면 100번씩 막 너무 힘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혈압 환자분들이 노인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쓰러지면 잘 못 일어난다 그렇죠 네 그런 말을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혈압이 높았던 분들이 특히 아침 되면 혈관 이완이 잘 안 되면서 혈압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힘을 너무 주다 보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러지면 아침에 화장실에서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는 말이 그런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변시에 과도한 힘을 줘야 한다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너무 단단하고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손으로 파내거나 그도 안 돼서 관장하러 간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호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변 횟수가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밖에 못 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변이 가늘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보다도 가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갔다 와도 이제 시원하지 않다 또 막 마렵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화장실만 들어가면 20분 30분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변비로 인해서 가장 불편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아 나는 정말 변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도 있겠는데 거꾸로 내가 화장실 가서 자꾸 오래 있는 습관을 만들다 보면 또 그게 변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신문을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이런 습관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보통 사실 좀 이렇게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면 그때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휴대폰 보거나 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지 이걸 안 해야 되는 습관이에요 그런 거죠 그런 휴대폰이고 뭐고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시원하게 딱 나오고 이제 끝내고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쾌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핸드폰 볼 생각을 한다 책을 볼 생각을 한다 이런 분들은 배변활동이 원활하게 안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런 습관을 고쳐야지 이제 배변활동이 더 원활해질 수도 있어요 아 네 참고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 대변이라는 게 그냥 음식물 찌꺼기인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대변의 근원 자체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이 다 소화가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찌꺼기 그중에서도 특히 소화가 안 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식이섬유거든요 식이섬유는 위에서 소화돼서 어떤 다른 영양소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대로 장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다른 어떤 노폐물들을 다 뭉쳐서 같이 갖고 나오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할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분해되지 않고 나오는 그런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대변의 어떤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성물질을 대변의 구성물질을 하니까 좀 우습기도 한데 대변을 구성하고 있는 그 주성분은 80%가 수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물 찌꺼기인 식이섬유 그리고 장에서도 그 세포들이 이제 죽고 재생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장의 벽에 붙어있던 벗겨진 세포들 이런 거 그다음에 세균 이런 것이 장 내 대변을 구성하는 주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세균? 그러면 이 세균에는 유익한 세균도 있고 유해한 세균도 있고 중간균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변 활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와 수분, 세균 그리고 어떤 노폐물들 이게 이제 주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수분, 식이섬유, 세균 이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변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자꾸 변 얘기를 하는 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건강에 관한 얘기니까 그럼요 이런 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변의 모양이 보통 바나나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고 약간 황금빛으로 나와야지 좋은 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건강한 변이라는 게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보자면 어떤 건가요? 네 그 대변의 단단함 정도 그런 거라든지 모양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결정을 하는데 이 단단함이라든지 모양을 결정하는 게 바로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이 너무 많으면 질퍽해지거나 설사가 안 나고 수분이 또 너무 없어지면 단단한 변이 나오고 이 주된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수분인데 그러니까 대변이 대장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수분의 재흡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변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이 운동을 잘 못해서 빨리빨리 내려보내야 되는데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배변 리듬을 갖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변의 80%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좋고요 8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길쭉하게 그런 대변이 나오게 돼요 이것도 그 국제적 표준 기준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변의 국제적 표준 네 그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건데 그 굵은 바나나보다는 조금 가늘고 그러면서 황금색 변으로 나오는 그 모양이 이제 가장 건강한 편인데 그것이 수분 함량으로 치면 이제 80%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배변하는 것이 변비의 중요한 그런 진단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배에 힘을 주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배변 활동이라는 것이 그냥 나 놓야지 해서 놓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대장이라든지 항문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시비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고 그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부위 거기가 맹장이에요 오른쪽 배꼽 옆쪽으로 해서 그 대장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행결장 그리고 옆으로 가는 걸 횡행결장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하행결장 그리고 S상결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직장 학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림도 그려지세요? 아니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장기들을 거쳐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상행결장 그러니까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그 부위에서부터 이제 대장이라고 하는데 그 상행결장에서 이제 연동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동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장이 움직이면서 점차점차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그 이제 상행결장에서 연동운동이 시작돼서 이제 그 대변이 쭉 아래 몰려가면 직장 쪽으로 항문을 향해서 이제 몰려가면 그쪽에서는 이제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제 지금 대변이 많이 모이고 있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뇌에서는 이제 배변을 하고 싶다라는 그 신호를 다시 이제 직장에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쪽에 있는 그 근육들이 반응을 해서 하나하나 이완이 되면서 이렇게 배변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행결장에서부터 그 연동운동이 잘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연동운동이 시작 자체가 잘 안 되면 이제 규칙적으로 변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행결장에서 신호를 걸어주는 가장 중심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해서 이제 음식물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얘가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배변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이제 신호가 오게 되는 거죠 아침 식사는 좀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침을 안 먹으면 이게 뭐 약간 간헐적 단식이 몇 시간 돼서 좋다 하는 분들도 있고 아침을 먹어야 건강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것이 아침 식사가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많이 먹고 잤어요 그런 분들은 일정 정도 위를 쉬게 해주고 몸 안에 이미 그 밤에 먹고 주무신 분들은 그걸 밤새 소화를 다 못 시켜요 완전 소화가 잘 되지를 않고 불완전 소화를 거쳐서 많이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에는 이제 비워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자기 전에 먹지 말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저녁 때 너무 늦게 자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위도 깨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눈 뜨자마자 그냥 세수하고 얼른 나가야 되니까 위가 깨어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아침 식사를 하다 보면 위에도 무리를 주고 몸에 혹사를 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아침을 안 드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위가 깨어날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음식물을 적당히 섭취를 하면 아침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줘요 아침을 소량이라도 이렇게 먹어주면 그것이 이제 위, 소장, 대장에 걸쳐서 이 장운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다이어트할 때 아침을 왕같이 먹으러 왔는데 그것도 좀 무리를 줄 수 있는 행동인 거죠?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아침은 간단하게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변비가 정말 왜 생기는지가 궁금한데 이게 이 연동운동을 뭔가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제 그러기 전에 2차성 변비라는 게 있어요 2차성 변비라는 것은 다른 질환이 있어서 이제 변비가 생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모든 대사가 잘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당뇨가 있는 분들이 또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는 치매라든지 파킨스시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도 이제 변비가 오는데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또 변비가 있으면 치매나 파킨스시병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질환에서 변비가 오기도 하고요 어떤 그 독한 약물들 그러니까 뭐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또 항우울제라든지 항경련제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이 변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적으로는 또 우울증이라든지 거식증이라든지 대식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제 변비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런 2차성 변비는 좀 심각하기는 하지만 이제 비율로 본다면 굉장히 소수에게서 일어나는 경우이고요 대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동운동이 안 된다든지 특별한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장운동이 안 되든 아니면 나는 분명히 막 마려운데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1차성 또는 원발성 또는 특발성 변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하면 변비 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먹는 양이 적으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 나오던 게 이틀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1차성 변비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1차성 변비라는 것은 이제 또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완성 변비다 그럼 이완성 변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대장 자체가 힘이 없어서 배변을 원활하게 못하다 보니까 횟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동운동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변비 그것이 이완성 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식사를 제때 하지 않거나 먹는 양 자체가 너무 적거나 아 너무 적죠? 네 밀어내려도 밀어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분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완성 변비이고 이럴 경우에 물을 충분히 마신다든지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하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성 변비예요 그러니까 직장성 변비는 안에서는 연동운동이 잘 돼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직장까지는 대변이 운반돼서 잘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제 힘을 주지 않으면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못하는 경우 이것이 이제 직장성 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은 이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배변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배변작이 원활하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 그거죠 스트레스는 정말 제가 매번 강의를 들을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밖에 나가면 대변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런 경우인 거죠 네 그 2차적 변비 2차성 변비가 이제 다양한 질환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다 해서 변비가 일어나는 건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이 왜 변비를 일으키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부적절하게 먹었을 경우 부적절하게 먹는다는 것이 식이섬유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발효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먹지 않고 육류 중심의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밥을 먹어도 통곡식이 아닌 그냥 백미밥 중심으로 먹는다든지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중심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이제 몸만의 노폐물들을 끌고 나올 어떤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배변작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리고 뭐 운동을 너무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그 몸에 보이는 팔이나 다리 근육도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근육이라는 것은 내가 몸 밖에 있는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몸 안에 있는 근육에 힘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혈관 그 벽도 근육이고 그 장 벽도 다 근육이고 그리고 장을 싸고 있는 그 근육들이 또 있잖아요 그 근육들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배변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차성 변비의 원인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 잘 모르겠다 하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면서 그 원인을 직접 찾아내는 건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변비를 사실 어느 정도 직감을 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대책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특별한 검사를 하는 것보다도 내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면 검사하지 않아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다만 갑작스럽게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혈변을 본다든지 나는 대변 보기가 굉장히 힘들기만 했는데 그것이 혈병과 더 심각해지는 느낌 그렇게 병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대변이 불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 배가 많이 아프다든지 그리고 대변 굵기가 어떤 때는 굵어졌는데 너무 가느다랗게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이건 어떤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보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남성분들은 빈혈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철결핍성 빈혈이 생긴다든가 막 어지러워서 가서 검사했더니 빈혈이 있어요 이럴 때는 대장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줄줄 나오면 누구나 알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대변에 피가 적당히 섞여서 나오면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 근처에서 그러니까 항문 근처에서 피가 나오면 빨갛게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데 저쪽 상행결장이나 횡행결장 저 안쪽에서부터 출혈이 생겨서 혈변이 나올 때에는 그게 빨갛지가 않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거꾸로 어지러움증 때문에 어디선가 피가 새고 있다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항문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문진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장암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이제 침, 그러니까 대변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항상 무슨 약이든 뭐든 뭘 먹어서만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도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침을 맞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침 맞는 것 외에도 발효한약을 통해서 약물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발효한약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한약을 그냥 활용하는 것보다 음식 중에서도 발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내에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복용할 때에도 발효한약을 쓰면 그러면 한약의 효과와 그리고 효소들이 장내에서 효소가 장내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장내의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한 치료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치매와 우울증 그리고 손해 출혈 이렇게 돼서 걸음도 잘 못 걷고 이런 분이 한의원에 오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한 것은 걸음 못 걷고 치매, 우울증 이게 아니라 배변 활동이었어요 하루에 11번 이상을 대변원을 보러 가신다는 거예요 걸음도 잘 못 걷는데 계속 화장실을 가시니까 이 정도는 화장실에 살다시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두 분이 붙어서 보조를 해야 하고 가족들이 다 입술이 붙어있는 정도였어요 요청하실 때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딱 침을 놓으려고 배를 보니까 배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북처럼 막 이렇게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장침을 가지고 배에다가 장운동이 잘 되게 침을 놔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하루 만에 배변 활동이 딱 한 번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분들은 이제 굉장히 저와는 신뢰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치매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또 걸음도 잘 걷게 되고 물론 그거 하나로 다 좋아진 건 아니고 그 침을 놓고 물론 약물 치료가 같이 들어갔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단서가 돼서 다른 증상들이 좋아지기 시작한 그런 치료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중추신경이 잘못돼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오빠 같은 경우가 이제 20살 때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40년 정도 사고로 인해서 네 그래서 지금 40년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다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몸만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기 활동 자체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소화장애도 안 되고 뭐 배변 활동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계속 관장을 하다 보니까 관장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내성이 생겨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관장을 한 번 하려면 3시간, 4시간을 그냥 계속 약을 놓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반나절 이상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약을 해줘도 그게 잘 듣지를 않고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빠한테 이제 제가 발효한 약을 쓰면서부터 그것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혼자서 보는 것은 못 보지만 4시간씩 이렇게 관장을 하던 부분이 이제 1시간 이내로 줄어든 거예요 아 정말 이 발효 음식, 발효한 약 이런 것들이 장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걸 제가 역설적으로 깨닫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발효한 약, 발효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발효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변비에는 침치료라든지 한약, 음식, 운동 이런 요법들로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변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생활습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함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를 한다 그럼 식이섬유를 뭘 통해서 섭취를 할까 식이섬유는 우리가 현미밥이라든지 현미가 소화가 잘 안 된다면 5분 도미나 7분 도미 이런 어떤 통곡식 그 쌀 껍질 부위에 그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늘상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곡식을 먹는 것 그리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 이 정도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데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수분 섭취, 식이섬유 섭취, 그 다음에 발효 음식을 많이 먹는 것 발효 음식은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라면 골반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습관을 갖는데도 배변이 나올듯하면서도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 팁이 발을 조금 높이는 거예요 발을 조금 높이면 골반이 각도가 조금 더 커지면서 배변활동이 조금 더 쉽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변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강의 오늘은 박경소 권장님께서 변비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 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은 방송 건강 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 맨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 정보 틈틈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무입니다 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자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무를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무는 한의학에서는 나복이라고 그래요 나복 본초 강목에서는 무가 소화를 촉진시키고 독을 푸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30살 때 수능을 다시 봤는데 원래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30살 때 수능을 봤거든요 원래 한의학과가 아니셨어요? 30살에 수능을 봐서 한의대를 가게 되었는데 수능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저희 엄마가 무나물로 도시락 반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긴장이 돼서 소화가 잘 안 될 만한 상황에서는 항상 무나무를 해주셨어요 무가 이렇게 소화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무나무를 먹으면 음식을 먹고 불편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참고 삼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는 무뿐만이 아니라 무시도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처방으로 쓸 만큼 그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을 푸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이제 숙취해소에도 효과가 있어서 이제 술을 드시고 잘 이게 해갈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럴 때 무즙에다가 꿀을 좀 타서 이렇게 드시면 숙취해소가 원활하게 잘 되고요 그리고 메밀국수 드시러 가면 무 갈아서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찬 모밀 먹으면서 소화가 잘 안 될까 봐 그걸 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네요 어쨌든 무를 갈아서 먹거나 나물로 먹거나 무는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독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호흡기 질환이나 감기 이런 데도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오장육부에 있는 나쁜 기운을 이렇게 씻어내고 폐가 이렇게 위축이 되어서 그래서 피를 토한다든지 아니면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라는 것이 좀 수분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폐를 좀 촉촉하게 윤활유 역할처럼 그렇게 해줘서 기침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또 감기로 고민하시는 분들 무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 보감 오늘은 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흥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유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경기 FM 89.7 부산경남 104.9 대구경북 98.3 광주전남 107.9 전북 충남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흥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흥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50에 네 49 네 67세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참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한 3, 4년 전부터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밥을 먹고 나면 한 3시간, 4시간이 돼야 눕지 그 전에 누우면 답답하고 네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몸을 많이 움직이면 소화가 좀 되고 네 그래서 너무 내 느낌으로는 위가 좀 그냥 내시경을 하니까 이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위장이 잘 안 움직이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그리고 하여튼 소화가 너무 안 되니까 네 음식 같은 것도 좀 마음대로 못 먹고 불편하고요 네 또 제가 그 얼마 전에 고위가 공증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3.1일에 마이너스 네 그래가 심한 거죠 이제 제가 또 다른 데 특별히 불편하신 데 없죠? 아 그래가지고 3.1이라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약을 정형외과에서 약을 주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먹고 뭐 물을 많이 마시고 움직이지 마라 하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 전에 테레비에서 보니까 부작용이 심하다 하는데 이걸 계속 먹어도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한의 약적으로 골 밀도를 올릴 수 있는 게 있는지 제가 그리고 협착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협착증은 이제 좀 미루어 두고요 제가 소화기 문제와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그 마이너스 4로 넘어갈 정도로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정상보다도 더 위쪽에 있을 정도로 골밀도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잘 메모를 하시든지 기억해 두었다가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골다공증은 그냥 골다공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골다공증이 오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소화가 안 되니까 영양을 충분히 몸에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 몸에 근육량도 없어지고 살이 빠질 정도인데 뼈에다 저장할 영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소화기를 좋아지게 하는 게 가장 주된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많이 드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막 고기 같은 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 고기는 단백질이 많고 그래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소화시키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흰살 생선을 좀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요즘 겨울철이 제철인 굴 있죠 굴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굴국을 끓여 드신다든지 굴소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굴을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황태육수 제가 이 황태육수와 그리고 이렇게 황태를 넣어서 만든 그 간장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골밀도가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황태육수를 꾸준히 드시고요 그리고 추어탕을 추어탕을 끓여서 많이 드시면 좋은데요 그 추어탕을 끓일 때 반드시 육수를 황태육수로 하시고요 그리고 추어탕에 시래기를 충분히 무르게 넉넉히 넣어서 드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시래기라든지 얼갈이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은 그 이제 뭐죠? 추어탕 그 다음에 황태육수 그리고 그것은 늘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굴을 자주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청국장이라든지 이런 발효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이 소화가 잘 되면서 소화기도 좋아지게 하고 골밀도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느냐 궁금하셨죠? 이게 연세가 드시다 보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혈액이 잘 몰려가지를 못하면 소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 되신다면 보혈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보약인 거죠 혈액이 혈액량이 좀 많아지게 할 수 있는 이런 보약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자꾸 하셔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이 위쪽으로 장쪽으로 잘 몰려가야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은 걸 억지로 소화시키려고 그때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햇볕을 조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실 때 오전에 햇볕을 조이면서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말이 조금 빨랐는데요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혈액이 잘 갈 수 있게 혈액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이런 것들을 드셔야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선지국을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으세요 네 황태육수에다 선지를 넣어서 시래기랑 같이 넣어서 국을 끓여 드시면 되세요 선지는 소화의 피죠? 네 그렇습니다 협착증 관련해서도 간단하게만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음식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착증도 뼈 관절 사이로 혈액이 잘 들어가질 못하면서 영양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얘가 이제 제 역할을 못하고 달라붙는 거거든요 근육에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들이 힘이 없으니까 척추가 간격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이요법들 운동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근육에 힘이 생기고 이러면서 협착증도 좀 완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협착증이 있는 상태라 괜히 운동했다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럴 때는 침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식이요법을 하는 거죠 식이요법만 가지고 이제 어차피 나는 노화 과정을 가고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거슬러서 더 좋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침치료를 받으시면서 이런 식이요법들 같이 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세요 요즘 67세는 노인도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약, 고자공중약 그걸 계속 먹어도 될까요? 그것은 스테로이드제나 항생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 비타민 D 영양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비타민 D나 어떤 영양제류라면 계속 드셔도 되고요 그런데 협착증 때문에 드시는 스테로이드제라든지 소염제라든지 이런 거라면 그것은 오히려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전화 상담 받으신 부분 참고하셔서 건강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건강 마음건강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애청자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건강 마음건강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의사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